안녕하세요. 엑스맥스입니다. 커버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아다터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다 작동되는 제품입니다. 가격이 109만원에서 104만원에서 오늘 날짜가 지나면 99만원입니다. 여러분께서 그만큼 관리도 잘하고 거의 신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. 앞쪽 부분만 살짝 범퍼에 붙으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신품이에요. 보시면 깨끗합니다. 신품이니 제품이고요. 앞쪽 LED 그리고 뒤쪽 LED까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불을 꺼서 저녁에도 깔끔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커버도 있으니까 커버를 씌우면 먼지도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. 일반적으로 웨건이라든가 이런 끌대 웨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지고 놀 때 99만원에 약 한 150만원으로 되는 제품에 150만원으로 됐습니다. 빨대까지는 150만원으로 되거든요. 그 다음에 화보 차시도 알고 강화 스프리에다가 이거 대륙은 LED까지 하면 거의 한 150이 넘는 가격인데 99만원에 보겠으면 50만원 싸게 사는 거예요. 만약에 익스맥스로 구매하고 싶다면 이거 나온 제품 대륙 판매 한번 구매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주말 동안 아마 팔릴 것 같습니다. 안녕? 연락주세요. 오케이. 카카오톡은 RC 라이프 아니면 TTGON 치고 잡기 한 다음에 바로 말 걸어주시거나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. 오케이. 카카오.